한 번도 만나본 적은 없지만 책을 통해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 바로 폴 브랜트 박사입니다. 폴 브랜트 박사는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선교사이자 세계 최고의 외과의사입니다. 그 기술은 인도의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면서 습득한 기술입니다. 부모님은 인도 오지에서 가난한 인도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을 바친 의료 선교사여서 폴 브랜트 박사 역시 인도에서 태어났습니다. 변변한 의료 장비나 약품이 없이 치료나 수술을 임하는 부모님과 또 환자들을 보면서 피는 폴 브랜트 박사에게 숨이 끊어지는 비명이며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제대로 의학 공부를 하지 못했던 부모님의 권유로 의학 공부를 시작한 브랜트였지만 여전히 피는 공포와 혐오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의학 공부도 정말 죽기만큼 싫었던 공부였습니다. 그런 피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사건을 폴 브랜트 박사가 청년 폴 브랜트가 경험하게 됩니다. 영국 런든의 한 병원의 응급실에서 인턴을 수업하던 어느 날 밤 갑자기 간호사가 뛰어들어오면서 막 소리칩니다. 빨리 와 보세요. 그녀의 손과 유니폼은 온통 피 범벅이었습니다. 그녀를 따라간 곳에는 인형처럼 예쁜 여자아이 하나가 누워있었는데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밀랍 인형처럼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산소 부족으로 그녀의 뇌는 더 이상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의사들과 간호사들은 다른 조치를 위해서 바쁘게 움직였고 폴 브랜트에게는 맥박과 혈압을 재는 일이 맡겨졌습니다. 맥박은 이미 멈춰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랴부랴 혈액병이 도착하고 수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에게는 혈액병이 비어질 때까지 잘 지켜보고 있으라는 명령이 내려졌고 모든 사람은 떠나고 그녀의 손목을 잡고 있는 브랜트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싫었지만 어쨌든 맥박을 이렇게 잡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갑자기 아주 희미한 움직임이 손끝에 감지되었습니다.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움직임의 출처는 분명 그녀의 손목이었습니다. 겨우 감지할 수 있을 만큼 빈약한 떨림이었지만 속도는 매우 일정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채한 물감처럼 그녀의 뺨에는 홍조가 띄기 시작하고 그 아름다운 빛깔은 얼굴 전체로, 몸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얼마 후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이 반짝 떠진 것입니다. 그리고 초점이 돌아오고 서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란 것은 물 좀 주세요라는 그녀의 목소리 때문이었습니다. 그녀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브랜트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켰습니다. 기적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는 혈액병에 적혀있는 헌혈자의 이름을 보았고 그리고 만약 그가 지금 일어난 기적의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자기가 기증한 피에 의해서 한 소녀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 폴 브랜트는 의학을 정말로 깊이 사랑하게 되었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평생. 피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피 없이는 죄사음도 없습니다. 피는 생명이고 죄는 생명을 파괴하는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죽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속죄 제사는 피로 가득합니다. 그 송아지를 회막문 여호 앞에서 잡을 것이요.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 앞 성소의 휘장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그 피를 여호 앞 곧 회막한 향단불에 바르고 그 송아지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재단 밑에 쏟을 것이며 한두 사람이 죄 짓는 것이 아니니까 성막 안에는 피로 가득한 것입니다. 동물을 잡는 그 사람과 제사장의 옷 성소의 휘장과 향단불 번재단에 미친 피범벅이 되어버립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피의 제사를 요구하시는 걸까 그 깊은 뜻을 아셔야 됩니다. 인간은 각자 섬기는 신에게 최고의 정성을 바친다고 피를 바칩니다. 심지어는 사람의 심장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건 인간의 생각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그 신이 기뻐해서 나한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속죄 제사를 요구하십니다. 그렇게 피의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욕기에 보면 너희들이 정성을 드린 듯 너희들의 헌신한듯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으로서 우리들의 헌신이나 열정, 봉사 이런 것들이 필요치 않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피의 없이는 죄사함도 없기 때문입니다. 죄의 싹쓴 사망이라고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죄가 사형에 해당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것들을 범했습니다. 그래서 사형당한다, 멸망당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부지 불식간에 내 생명을 갉아먹고 내 에너지를 탕진하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또 사형에 해당되는 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사소한 죄, 부지 중에 지은 나도 모르는 죄를 지었어도 죄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자동 소멸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완전한 분으로서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동 소멸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가 소멸되면서 죄와 함께 있는 내가 자동으로 소멸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안고 있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가면 나 또한 죽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인간이 자신 앞에 서는 동시에 소멸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냥 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속의 길을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바로 속죄 제사입니다. 다른 피를 내 죄 대신 흘리게 하시고 내 생명을 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인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내 죄를 양 한 마리 대신 죽인다고 해서 사음을 받을까 웃기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내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신다고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지금까지 번제, 소제, 화목제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번제 자체에는 이미 속죄의 기능이 있었습니다. 내 목숨을 드린다는 헌신의 서약도 있었고 또한 화목제로 충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조건들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다 잊어먹었죠. 화목제가 뭔지.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라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는 이라. 요한복음 13장 10절. 그러므로 번제는 나를 전체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헌신의 결단, 헌신의 제사. 번제는 목욕을 의미합니다. 목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속죄제는 세수입니다. 목욕이 중요할까요? 세수가 중요할까요? 좀 애매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둘 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매일매일 씻는 세수가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레위기의 제사법을 공부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법들을 제정하신 깊은 뜻과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에 이어서 속죄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저 속죄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는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가장 먼저 언급하게 마련입니다. 번제,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소제, 화목제에 이어서 속죄제는 네 번째입니다. 가장 먼저 언급된 번제는 헌신의 결단을 의미합니다. 소제는 나를 고운 가루로 만드는 헌신의 정직하고 겸손한 실행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과 이웃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로 산다는 얘기입니다. 헌신, 헌신의 시련, 그리고 마음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이웃사랑. 이것만 있으면 어떠한 인생도 제대로 올바로 풍성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자체적으로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왜 다르게 만들었어요? 서로가 서로를 도와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보완할 생각은 안 하고 자기 뜻에 맞게 개조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서 이 세상이 이렇게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 다양함 속에 연약함도 있고 어리석음도 있고 경박함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과묵해서 문제이고 그저 여러 가지 결정과 단점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부지간에 모르는 가운데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헌신의 결단과 몸을 가루로 만드는 겸손한 헌신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도 부지 중에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죄 제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속죄죄는 부지 중에 다시 말해서 내가 의도하지 않고 지은 죄에 관한 제사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결단과 헌신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하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의도적으로 죄를 지지 않습니다. 안습니다. 그런데 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잔머리를 굴리거나 그런 사람이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저는 정말 얘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우리 직원들 가운데 그런 걸 보면 그 사람 이렇게 채용한 걸 크게 후회를 합니다. 저 사람하고 일 못하겠구나. 자기 이득을 위해서 잔머리로 굴리는 것. 그래서 장로, 감독, 권사 이렇게 할 때 집사 할 때는 항상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않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명시해 놓으셨습니다. 또 뒤에서 조종을 하거나 남을 음해하지 않습니다. 즉, 의도적인 죄는 내가 그걸 의도적으로 행하고 있다고 칩시다. 이거는 분명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내가 그것을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사탄의 하수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이거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속죄 제사를 드린다고 해도 어떻게 돼요? 저것 틈은 용서 안 할 텐데 하나님은 용서하시지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속죄 제에는 의도적인 죄는 해당되지 않는다. 좀 심하게 말하면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얘기입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리뽀 지방을 가시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것을 크게 기뻐하시면서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께서 당하실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처음 언급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막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 그러면 이 사탄아 뒤로 물러나거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죽는다 그러니까 당연히 절대로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의도한 것이 아닙니다. 깊은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거는 분명히 교회 돈인데 요참에 몇 푼 더 뜯어먹자 이 일은 분명히 공금인데 요참에 몇 푼 뜯어먹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 정말 나쁜 거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의도적인 죄는 이미 사탄의 하수가 되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라는 것을 오늘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래서 성경에는 끊임없이 의도적인 죄에 대한 무서운 경고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제 모든 저와 여러분들이 의도적인 죄는 내 머릿속에서 깨끗이 지워버린다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속죄제사는 대단히 복잡합니다. 신분에 따라서 재물도 다르고 방법도 다릅니다. 제사장을 지은 경우 또 이스라엘 온 회중의 경우 또 이스라엘 족장의 경우 일반 평민들의 경우가 각각 그 속죄제물과 방법이 다릅니다. 중요한 지위에 있을수록 훨씬 더 고가의 재물과 더 복잡한 방법을 요구하십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신분이 높고 중요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큰 책임과 더 큰 성교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직책은 바로 제사장입니다. 나라 전체보다도 족장보다도 일반 평민들보다도 제사장을 훨씬 더 중시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제사장이 죄를 범한 경우 속죄받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대리자고 인간과 피조물의 대표자이기 때문입니다. 평신도들은 목회자를 제사장으로 보고 있고 또 목회자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명시해 놓았습니다. 목회자만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입니다. 이 시대에도 목회자의 책임이 더욱 크고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더욱 큽니다. 우리들은 대통령보다도 장관보다도 훨씬 더 큰 책임과 성결을 요구받는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내가 만약에 죄를 짓는다고 하면 더 큰 속죄 재물과 더 복잡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의 책임이 아니고 정치가들의 책임이 아니고 한국 사회가 이렇게 한 것은 바로 내 책임이라는 얘기입니다. 요즘 호호포노포노법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리죠. 휴렘 박사가 제창한 건데 그건 뭐냐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책임은 나다라고 생각 북한의 핵문제 누구 책임? 내 책임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김정은이를 만나러 가라는 얘기인가 그것이 아니라 그 책임을 감당하는 제1번은 제1번은 무엇이냐 하면 나를 정화하는 일부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정화하느냐 술 끊고 그렇게 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미용고사 미안해요 고마워요 용서하세요 고마워요 감사 미용고사의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느냐 예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그만큼 정화되면요 여러분 북한의 핵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러시아가 해체되면서 가장 많은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가 어느 나라냐 그러면 우크라이나입니다. 거기에다가 러시아가 핵무기를 많이 우크라이나 그것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폐기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죠. 그러니까 호호포노포노 이 속죄 제사도 그러한 것을 모든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나를 정화하는 데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나는 제사장입니다. 래위기는 속죄 제사에 대해서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죄가 많고 속죄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길고 복잡한 속죄 제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죄를 지어도 그런 복잡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놀고 먹어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 번거롭고 복잡한 제사에 들어가던 시간과 정성과 비용을 제사장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는 데 쓰라는 당부입니다. 속죄 제사는 동물을 잡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작업은 죄 지은 사람이 실시해야 됩니다. 내가 송아지의 멱을 따고 가죽을 벗겨야 합니다. 거기에서 명시하는 대로 기름을 긁어내야 되고 내장 뭐 이런 거 드러내야 합니다. 그거 하실 수 있는 사람만 죄를 지으십시오. 몸서리 서집니다. 동물을 죽여서 피를 받을 때마다 내가 대신 그렇게 죽어야 한다는 것을 상기하라는 것입니다. 그 피를 받아서 제일 먼저 휘장 앞에 일곱 번의 피를 뿌립니다. 휘장 휘장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나를 가르는 것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지성소 앞에 무겁게 두껍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 휘장을 열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대제사장, 일반 제사장은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그것도 대속제일 날 딱 한 번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 그 휘장에 일곱 번의 피를 뿌리는 이유는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지은 죄라는 뜻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산을 갖고 집을 떠난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서 말합니다. 아버지요,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어떤 사람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도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죄를 명시하기를 십계명 중에 하나라도 범한 경우라고 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나는 살인 안 했네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남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고 가늠은 뭐냐 그러면 생명을 이용해 먹는 것이 가늠입니다. 가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그 육체를 탐하는 것이 가늠입니다. 생명을 이용해 먹는 것.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 중에 하나라도 범하는 경우에는 속죄죄사를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지은 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개인들이 나만 즐기는 죄와 합의에 의해서 행하는 죄들이 향낙과 스트레스 해소라는 이름으로 산을 이루고 바다를 이룹니다. 은밀한 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 죄, 부지 중에 지은 죄 역시 모두 죄이고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열 수 없는 휘장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죽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휘장이 가려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곱 번 뿔입니다. 칠은 완전 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는 수입니다. 완전한 사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 예수님을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노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시물임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예수님을 그때 속죄 제물로 받쳐진 양으로 묘사합니다. 그런데 이 양반한테는 이 어린 양한테는 뿔이 일곱 개, 눈이 일곱 개, 영이 일곱 개입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의 그림을 보면 실제로 눈을 일곱 개 그려놓고 뿔을 일곱 개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은 상징합니다. 일곱 뿔은 완전한 힘, 눈은 완전한 보호. 동시에 그 어떤 죄도 숨길 수 없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일곱 영은 완전한 영입니다. 사탄의 수가 666이죠. 그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 아무리 몸부림쳐도 예수님한테는 한 끗발 밀린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탄한테 절대 내 힘으로는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66입니다. 그래서 777 완전하신 대장 대신 예수를 따라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완전한 분이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갈보리 언덕,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갈보리 언덕과 한참 떨어져 있는 하나님 성전의 그 두꺼운 휘장, 굉장히 두껍습니다. 지성소와 세상을 가르는 그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져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완전한 속죄 제물로 받으시고 하나님과 세상, 나와 하나님을 가르는 휘장을 찢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바로 휘장을 향하여 뿌려졌던 일곱 번의 피를 상징합니다. 이제 믿는 사람들은 담대히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기억하십시오. 일곱은 완전수,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는 수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는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 하면 그렇게 한다고 속죄받을 수 있어? 뭔가를 더해야 돼. 이런 생각을 멈춰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로 하여금 단번에 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전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조심스럽게 갈 수 있는 것을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에 의해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최후의 것이 남아있습니다.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완전한 구원의 길입니다. 이 길은 자신의 아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열어놓으신 길입니다.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송아지 삼아서 죄를 지은 내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흘리신 피에 참 가치를 모른다면 나는 정말 구제불능의 인간입니다. 기복신앙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그 빨간 피를 복받는 부적 끓이는 잉크로 사용하는 인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기복신앙자들입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아니죠. 그러므로 첫째,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입은 모두는 모든 의도적인 죄를 버리기로 합니다. 내 이득을 취하려는 생각, 남을 이용하고 해야려는 생각, 복수심과 증오심이 들 때 지난 시간에 증오라고 하는 거 배웠어요. 그렇죠? 다 잊어먹었어요. A가 B한테 칼 빌려달라니까 싫다고 그랬어요. 다음날 도끼 좀 빌려달라고. 너 어제 칼 안 빌려줬으니까 나도 안 빌려줘. 복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절당한 A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제 너는 도끼를 칼을 안 빌려줬지만 나는 너한테 도끼를 빌려줘. 이게 증오라고 하였습니다. 증오. 괜찮은 것이 아니라 어제 세신자 간담회 때 그 설교를 듣고 많은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속으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제 훌륭한 남편들이 그렇게 많이 왔어요. 어제 세신자 간담회 때. 그런데 교회에 신앙생활이 좀 미적지근하다고 맨날 지적을 받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로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은 보지 않으시고 장점만 보십니다. 내게 남편이 해준 또 아내가 해준 고마운 것만 감사하면서 할 때 그 감사는 점점 커지고 행복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한 복수심이나 증오심이 일어날 때 얼른 또다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 한다는 것을 상기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셔야 합니다. 우리들은 이기적인 존재임으로 언제든지 내 이득을 취하려고 하고 남을 이용하고 그다음에 복수하고 증오하고 그런 생각. 이러한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너무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가 죄가 가지고 있는 파괴력에 내 자신을 맡기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할 때 얼른 멈출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살아가면서 허물, 죄, 실수, 실패 수도 없이 겪습니다. 속죄죄는 어떠한 죄를 지었어도 어떠한 실패를 하였어도 예수님의 피를 믿고 다시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 사랑의 메시지. 그것을 마음속에 잊지 마시고 내가 실패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번제, 소제, 화목제. 그 방법을 차근히 밟아서 다시 차근하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복을 향유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모든 이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구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와 허물과 실패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나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 속죄 제사를 통하여서 더욱 겸손하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가 사음을 입는다는 확신 속에서 어떠한 죄책감에도 시달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뚜벅뚜벅 걸어갈 때 나의 발걸음 천국에 이어지게 하시고 가는 발걸음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복으로 풍성하고 행복한 삶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며 사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